안녕하세요. 샵트입니다. 기초부터 제작하는 파이썬 장고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여기서 장고 프로젝트를 기본 개념들을 다시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장고는 따라하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따라하면서 개념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립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럼 먼저 잠깐 장고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 장고는 웹 프레임워크예요. 여러분들이 웹으로 서비스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. 이 강좌 진행을 위해서 우리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할 거고요. 물론 다른 에디터 사용하실 분들은 그거 사용해도 되고 그리고 필요 사전 지식으로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셔야지 진행하는 데 수월합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. 같이 해봅시다. 오케이. 이렇게 season